아아, 주먹! 엄마, 아빠는 지금 제가 나갈 건데 리니가 아이들을 돌봐줘서 죽겠거든? 네? 엄마 역할에서 아이들을 돌봐줘 니가 잘 어떡해? 제가 잡아! 지금부터 엄마예요 제가! 엄마! 제가 한 시간 동안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난장판을.. 엄마! 엄마, 엄마가 오버 봐줘! 그래, 오버 봐 해줄게! 오케이! 벌크부터 힘들어! 어, 허리야! 진짜 3번밖에 안 되는데 엄마됐지? 그래, 여기 앉아서 화장실 가고 싶어! 화장실 가고 싶어? 응! 그래, 이리와! 엄마야? 엄마야? 아, 진짜! 아, 진짜! 화장, 화장, 화장! 낮잠을 자게 해주세요! 화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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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고! 뭔가 잤으면 좋겠네요, 기분이! 신장해, 신장해! 아, 이리 와, 안 되지! 이리 와, 안 되지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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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간동안 엄마 하기로 했잖아 기록룩 아니 이거라도 해야해 이거? 응 그래 차라리 이걸 하고는 왜죠? 아 얘들아 진짜 얘들아 천천히 숨소를 지켜서 쏘지 말고 쏘지 말고 쏘지 말고 이제 플레이도를 가지고 떠들이가 얜전히 잘 될 수 있겠죠? 엄마야 뭐 만들어줘 고양이 엄마가 만들어줄게요 고양이 엄마야 맞아맞아 아우 진짜 안 뚝겨도 그렇구나 엄마가 뚝어줄게 엄마가 그러면은 엄마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옛날 옛날에 돼지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진짜 얘기해달라고 어릴 때 제가 엄마한테 엄청 징징했거든요 근데 왠지 잘못한 게 좀 느껴지네요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자 아침 바람 찬 바르게 울고 나면 저기저기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뭐지? 심심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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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배고파 배고파? 먹을 거 해줄까? 어디 보자 냉장고를 뭐 만들어줄게 있나 요리는 잘 못하니까 뭔가 즉석? 즉석? 우유? 아 커피 커피 우유네? 아니면은 묵은지? 아니 묵은지는 너무 그렇고 물티저스 있다 물티저스 아니면 김치만두 얘들아 김치만두 좋아해 김치만두 이리야 나와 내가 나와 알겠어 딸기 딸기 블베리 블베리 아 이거 나왔어 내가 좋은 거 무섭잖아 아니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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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종인데? 더 필요해?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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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 파란색? 파란색? 빨간색? 1,000원 2,000원 2,000원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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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 1,000원 1,000원 3,000원 4,000원 4,000원 엄마 손 실어 들었어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3,000원 3,000원 맛있네요 저 혼자 먹어야겠어요 나 손까지 씻었는데 나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셔라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투아가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 투아가 커피를 마시면은 몸에도 안 좋고 잠도 엄청 안 올 거예요 당신 엄마한테 당신이 뭐야? 차가가가 차가가 또 차가가도 아 진짜 이거 다 저 혼자 먹겠네요 맛있지 맛있다 한글 공부할 사람? 숫자 공부할 사람? 얘들아 공부도 하면서 놀아야지 내년이면은 어?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공부 좀 해야지 얘들아 내년이면 초등학교라고 엄마 어? 나 머리 묶어줘 머리 묶어달라고? 이걸 어떻게 묶지? 무너 보니까 한 번 넣은 다음에 꼬아가지고 한 번 하는 거 같던데 자 이거 봐봐 머리 묶기 1타 강사 어수아 얼굴 왜 이렇게 해놨어 이 개념 야 야 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물이 아직도 안 돼? 숨겨져 이렇게 뭐야 되게 잘한다 네 머리 땋는 거야? 오 장인이네 이제 이걸 다 엄마 할 수 있겠어? 어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지? 야 야 얘 쉬다고? 아니 아 아 진짜 뭐 이 정도면 이따가 또둘이 진짜 엄마 보면 저한테 화내시겠는데요? 제대로 엄마를 했어야지 어?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커서 너가 애를 키울 수 있겠어? 어? 아니 저 왜 울어 너는 얘들아 엄마 보기 전에 빨리 치우자 빨리 치워야 돼 이거 아니 너가 그렇게 만지면 다른 사람들 어떡해 어떡하죠? 와 아버님 드디어 오셨군요 나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다 아 그래요? 어땠어 어땠어? 한 시간이 1년 같았니? 네 여기 보시죠 볼일판이잖아 이게 아 엄마는 어떻게 누가 그런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아 클레이를 꺼는 게 잘못이었어요 아 클레이가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역할 어땠어요? 힘들었나요? 어 생각보다 진짜 힘드네요 뭔가 엄마가 그동안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가 이제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뭐 잘해야 되겠어요 효도해야겠네요 자 마이린 효자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 성공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자 또하뜨지 네 자 오빠 말 잘 들었어요? 네 잘 들었어요? 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은 거 아니야? 장난이었어요 엄마가 제일 중요한 게 안 들었어요 아악 마지막까지 야 이건 오빠 밖에 없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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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안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